어이차 아이잨 11,000살 여기에서 오늘 머리를 짤 짤랐어요 지금 오빠가 자르고 있어요 아 머리 훨씬 낫다 오빠 잘 잘랐다 여기가 약간 이스트의 다운타운이라며 이거 골랐어요 귀여워 이거 많은데 못 고르겠다네 이런 것도 팔아요 엄청 많아요 진짜 모여있네 소나무, 종, 보리, 쨰매나타 니노 여기에서 이런 걸 샀어요 너무 예쁘다 오늘 너무 예쁘다 스마트 우와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? 고기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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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넷쭈 자 축하합니다 완성된 집 우와 요즘에는 더 좋게 나오고 토요일 아침이에요 토요일 아침이에요 오잉 여기 보시면 파 심었는데 엄청 잘 자라죠 그리고 여기에 정무도 심었는데 엄청 절절하고 있어요 입도 되게 많이 자랐어요 오늘은 애플 피킹하러 가기 때문에 나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화장품 박스 그리고 브러쉬랑 다른 긴 툴들 고기꽃 고기꽃 짠 제가 쓰는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메이크업 포에버 파운데이션인데 거의 다 썼어요 요만큼 남은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우와 옥수수에요 진짜 많다 옥수수 진짜 많다 옥수수 쿠폰으로 이걸 무료로 받았어요 1리터에요 근데 가격이 27불이에요 우와 되게 비싸 어때? 어 깔끔하다 깔끔해? 어 설탕맛이 안나 뭘까 가봐야해 우와 우와 아하 귀엽다 우와 여기 사과 떨어진 것도 있고 사과도 있어요 사과도 있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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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굵직스 진짜 커 어 진짜 커 왜 이렇게 커 사과 미루 미루 갈거야? 어 미루 시작 우와 오빠 이거 봐 얘는 동글동글해 음 진짜 얘는 누가 다 먹었나? 다르네 응 건대가 너무 예쁘다 저기 달도 있어 달? 응 달? 응 해 아 여기에서 뭐 그때 아까 말한 아 이런거 나는 안 내가 그 그 부산 그 그냥 그 그 그 그 그 아 아 진짜 웃겨 아 아 고구마다 드디어 고구마 하나 근데 얘도 작아 대박 고구마에요 여기 줄기가 또 있다 귀여워 여기 방울토마토도 있어요 신나 근데 얘는 오래됐고 얘는 다 익은 것 같아요 또 예 그럼 여기에 익어서 떨어져있는게 많아요 짜잔 짜잔 다 익어서 떨어진 것 같아 짠 수확중 너무 재밌어 여기 많아 많다고? 귀여워 여기 많아요 너무 귀여워 주렁주렁 잘 자란다 우와 진짜 맛있어 먹어볼까? 먹어볼까? 응 쏘리 집에 갑니다 여기 다 사과나무 이건 다 땄나보네 여긴 안 땄다 먼지 먼지 어 거의 다 사라졌네 포스트콜 왔어요 삼겹살 삼십불 진짜 많아요 엄청 많이 먹겠다 오랫동안 먹겠다 세재랑 샤워기도 샀어요 세재랑 샤워기도 샀어요 새우 부팔라 7불밖에 안해요 난 사야돼요 언솔티드 언솔티드 오늘 애플피킹 가서 방울 토마토랑 큰 토마토랑 양파를 땄는데 다 합쳐서 10불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거기서 따온 사과예요 엄청 많죠? 이걸로 사과잼도 만들 거예요 든든하다잉 짠 오늘 코스트코에서 산 삼겹살 오 겹살이 오 겹살이 오 마이 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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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진 청양고추 아까 다진 청양고추 아까 다진 청양고추 계란 갓 박챔기를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랑 가지버섯을 먹기 위해 맛있다! 여기가 물이 쫄쫄쫄 내려온다 이쪽으로 하면 안 되면 돼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먹은 게 아니라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랑 가지버섯을 먹었어요 계란말이 이렇게 하려고요 계란말이 계란말이 파프리카랑 파에요 계란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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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game 계란말 우연 계란말이 계란 Admit го 계란말이 청양고추 청양고추 향량을 사용해요 멸치를 loudly 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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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의 아침밥! 오늘의 아침밥! 오늘의 아침밥! 오늘의 아침밥! 오이, 당근, 단무지, 시금치, 우왕, 계란 오랜만에 김밥 만들 거예요 오이, 당근, 맛살, 단무지, 시금치, 우왕, 계란 그리고 이 밥에는 참기름이랑 들깨 뿌려서 비벼놨어요 비벼놨이 많이 넣으면 다 됨 계란, 계란, 계란 계란, 계란, 계란 계란 Kickstarter 도와주기를 꺼낼습니다. 오렌지지만 이쁘게 한번 먹으면 더 맛있어요. 이상한 밥을 끓이고 다진마다 오이 먹고 야채 다진TC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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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토마토 피클 담으려고 깠어요 병열탕을 했는데 벗기는 건 실패했어요 그냥 넣으려고요 고춧가루 바로 고춧가루 후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부추 고춧가루 과제 고춧가루 후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